에이치마트에 있는 물건 다 털어가는거죠 엄청나게 산다. 역시 손이 커야 돼 은행가서 돈 찾아와야 돼. 돈이 모자라겠는데 이거 찍는 데가 없나? 아이치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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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,293원 오늘도 돈 너무 맛있었다 아이치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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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기 고장이나가 다시 가들어왔네 아이치마트 애를 다 알아봅니다 뒷걸이 나가기가 무서워요 고스키에라는 바람에 전 직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가시 죽는 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아 달리달리 달리달리 아이치마트 아이치마트 기다리는 동안 바이바이 으응 마рип ultim 엔 와이치마트 아이치마트 아 이게 계산 철짜네 잔박 잔돈은 잊어버리고 왔지만 잔돈은 다 갖다 주네 이곳은 데이 센트리 아일랜드 몰입니다. 로비슨 슈퍼마켓 여기도 진짜 다 있네 다 있어야 되나 없는거 빼놓고 다 있습니다 다이소 다이소에서 2,062원 이게 역시 처리 확인 처리 액기놈증을 찾아서 다이소에서 2,062원 라이스, 멸컷, 아리아 오케이 일단 스티키 먼저 먹자 마이파네즈 6점에 꼬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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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ship 자몽, 소주, 등등 이거 다 사면 얼마까? 소주, 소주? 어, how much? 소주, 1009 1009? 오케이, just check next time I'll buy, huh? 어느 곳에 가더라도 평균 30분 정도는 불을 펴야 됩니다 한국사람은 참으로 답답하겠죠?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필라가 올 4,900원 거의 5,000원 돈 너무 많이 나갔다 오늘 너무 맛있었다 다리가 후들후들하네 가자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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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금방 갔다 온대 봐 아일랜드 센츄럴 모래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쇼퍼스타령 착각하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some çalış 하하하하하